저희 구독자님께서 DVD를 한대 올려보내주셨습니다. 모델명은 포맥스 DVD2000이라는 모델인데 생업과 관련된 장비라 좀 급하게 수리 요청을 해오셨네요. 증상은 전원을 넣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트레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알면 10원, 모르면 10만원입니다. 일단 제품을 분해하여 내부를 살펴보면 파워보드, 메인보드, 그리고 가운데 DVD 모듈이 보이네요. 파워보드나 메인보드는 유관상 문제는 없어 보이고 DVD 모듈 위쪽 덮개를 오픈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은 것 같은데요. 바로 트레이를 개폐할 때 구동되는 모터 동력의 고무벨트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 모터가 혼자서 헛바퀴를 도니 이런 괭음만 나면서 오픈, 클로스가 안됐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이소를 한번 더 갔다 와야 하는데요. 지금 끊어진 고무벨트와 비슷한 사이즈의 탄성을 갖고 있는 고무줄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아이들 머리에 묶는 헤어밴드 같은데 지금 끊어진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몇 개 사가서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업 전에 구조물에 쌓인 먼지와 경화된 기름 찌꺼기를 지퍼라이트를 이용하여 좀 닦아줍니다. 앞뒤로 잘 움직이는 걸로 봐서 다행히 크게 오염된 것 같진 않아 이 정도만 해주고요.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고무줄을 골라줘야 하는데 기존에 고무밴드가 장시간 사용되면서 좀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약간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교체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수리는 아주 잘된 것 같죠?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DVD가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고무줄 하나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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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